지금 마오 계세요? 딸기 따고 있습니다. 딸기? 많이 열렸습니까? 어느새 이렇게 많이 익었네요. 손도 안 봐줬네. 어디 한번 볼까요? 보여주세요. 딸기. 그렇군요. 손도 안 봐주고 그냥 놔뒀는데. 이거는 벌레가 묻네. 근데 되게 많이 열렸습니다. 솜이 엄청 많이 열렸네. 이것도 제일 큰 거 제일 맛있는 거. 공벌레 같은 거 그런 게 먹더라고. 먹으면서 이렇게 쏙 들어가. 응. 여기 심으면 약도 안 치고. 약을 칠 리가 없지. 응. 그냥. 몇 개 사다 심으면 겨울 동안 더 번져가지고. 개체수가 늘었지. 근데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. 흙이 무덥다. 뭐 씻어 먹으면 되지 뭐. 원래 이게 딸기가. 이게. 딱 여기서 달린 거 그대로. 따가지고 바로 입으로 넣어야지. 맛있는 거다. 그렇게 해야지. 이게 제일 맛있지. 이게 뭐 딸기뿐 아니라 다른 과일도 다 마찬가지지 뭐. 하우스 아니고 노지. 응. 이것도 애들이 먹었네. 너무.